아, 야. 안스턴 머리를 써서 그럴까 완전 졸림네. 커피 하자, 날아가자. 기범이한테 뭐 들었냐? 나 합격할 때까진 니들이랑 안 어울릴 거야. 어? 그 자세한 건 기범이한테 들어라. 야, 쟤 뭘 하는 거냐? 저 새끼가 우리랑 절개하겠단다. 뭐? 절교가 말이 되나? 지가 의지만 있었어 봐. 암만 우리가 꼬셨어도 넘어왔겠나. 지 의지가 약한 걸 왜 우리 탓을 하냐고. 카페트리아, 니가 전세 했냐? 조용히 좀 하지. 뭐? 냈다 냈다. 전세 냈다. 안녕, 정채현. 이거 먹어. 그리고 주말에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을래? 됐거든. 공부하려고 노량진까지 왔으면 공부나 하시지. 뭐? 야, 그 레더. 왜 그랬어? 잘생겼는데. 됐어. 야, 넌 남자에 아예 관심이 없냐? 너 남자 연예인도 좋아한 적 없지? 아니야. 나 샤이니 좋아했어. 어? 야, 샤이니 중에 민호인가? 괜히 동창이라 그러지 않았어? 같은 반이었다며. 진짜? 민호 완전 내 이상형인데. 내 첫사랑이야. 띠로리. 너? 첫사랑. 가시나니 콧대 높은 척하더니 겨우 그딴 놈을 좋아했나? 금마 완전 양아치거든. 야, 어따 대고 막말이야. 얼굴에 춤까지 완벽 그 자체는 우리 민호한테. 춤이 완벽해. 야, 금마 그거 내한테 배운 거다. 내가 가보다 한 수 위거든. 누구 있네. 놀고 있긴. 진짜라고. 내가 가보다 한 수 위 라고. 야, 얘 진짜라니까. 와, 이게 무시하네. 진짜라고. 봐라, 봐라. 봐봐. 봐봐.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 남아라. 묶인 채 커질 수 없는. 자유롭게 비워놓고 바라봐. 오직 너만 채울게. 너만 가득 채울게. 야, 금마는 인마. 갔어, 정태현. 어? 잘한다, 형. 와, 진짜. 자유롭게. 와, 나 진짜 억울하네, 이게. 진짜. 진짜 내가 낫다니까.